안녕하세요 알로버 핸존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gnite 2022 핵심 테마별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부분을 할 거에요 Re-Analyzer your Workforce with Microsoft 365 Microsoft 365가 예전에 Office 365가 Microsoft 365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요 부분을 할 건데 우리가 요 두 번째 부분은 벌써 Meetup에서 했어요 이번 Ignite After Party에서 지금 요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 세 가지도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번역이 끝나고 좀 공부를 하면서 요 부분도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Microsoft 365의 여러 많은 서비스들이 이번에 발표됐거든요 그 부분들의 간략간략한 요약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업무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많은 오피스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개선되고 새로 나온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조금 조금씩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people who work for you two and a half years ago, they've changed and you can inspire a 2022 workforce with 2019 leadership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at Ignite The Microsoft Work Trend Index points to three urgent pivots every leader needs to make now to try to path forward First, we need to end productivity paranoia Leaders worry that people aren't being productive even as people are working more than ever You can see that 87% of the workers are now working in the industry 지금 생산성 있게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리더들은 한 12% 정도가 생산적이다 이렇게 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취재자들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And we have great empathy for both but the data is clear We need to stop worrying about whether people are working enough and help them focus on what matters most Second,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role of the office has changed and people come in for each other 이 얘기를 한 1, 2년 전에 사무실의 역할이 바뀌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팬데믹도 했을 때 정말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저라든가 오피스 앱들의 협업을 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놀라웠거든요 나중에 이걸 또 강력하게 보조해주는 어떤 기술들이 MS에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교육 이걸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나? 아니냐 뭐 이런 교육을 미리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리더들의 어떤 생각을 조금은 볼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Our data shows it's not enough to give people reasons to join an organization We have to give them reasons to stay Empowering today's digitally connected distributed workforce requires the right culture and the right technology to meet the moment So today I'm going to share how we're innovating across Microsoft 365, Teams, and Viva to help everyone thrive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하는 것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중심축을 마이크로소프트 Teams, 그 다음 제 Viva 365 이렇게 세축을 해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말하지 말고 뭐 이제 그 팀즈, 비바, 나머지 365 앱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팀즈하고 비바로 조금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바가 최근 한 3, 4년부터 이제 뜨는 것 같아요 비바가 나온 지 한 3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집중 뭐 개별화된 맞춤화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바가 그래서 이제 비바의 성장세도 놀랐고 네 팀즈는 한 6, 7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는 그 제품 서비스들이죠 팀즈,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알루 솔직히 이거 공부하는 금에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간점을 좀 바꿔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루프 뭐 이런 것 얘기도 나오잖아 새로 나오는 그 앱들 365의 앱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거기다가 보시면 이제 루프 새로 들어왔죠 클립 챔퍼는 동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림은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뭐 내가 말한 거라든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간 시점이라든가 뭔가 그 동영상에서 스트림 분석, 감정 분석 이런 것도 해주고 꽤 좋아요 스트림 요거에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째 달리트 아 이게 또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였죠 디자이너라고 해서 말만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요 기술들 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앱들 간에 그리고 또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그래프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결국 M36을 같이 사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And it all comes alive in the new Microsoft 365 app The app is home to all your favorite productivity tools as well as the third-party solutions you choose to add and it provides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powered by the graph It's your go-to applications for all the ways you work today Simply put, it's a better way to work You'll find all your documents, presentations, and files across all your apps, including third-party content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예전에 오피스 365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에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UI가 좀 바뀌었어요 홈 밑에 여기 보면 My Content 라고 있거든요 여기 피드도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피드는 지금 한국 지금 그 환경에서는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한국 리전에서는 여기 마이 컨텐츠를 보면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올해 보면은 여기 디자인팀에 보면 여기 이제 피그마예요 피그마 디자이너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MS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요런 어떤 서비스들도 지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도비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요 회사 어도비 맞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외에도 이제 Browse by People Meeting 이건 조금 뒤에 또 설명할 거에요 태그도 이렇게 달아서 관리할 수 있고 예 여기 한 화면에 여기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 이거 메인 홈에서만 잃어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은 뭐 팀 아이고 저 뭐고 이거 워드 뭐 다른 곳에서 다른 오피스 제품들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이런데 원노트 이런데서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이도록 만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People하고 미팅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들어온 게 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문서를 찾을 때 조금 전에 저희 홈에서 봤을 때 되게 많을 때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서를 누구와 나나 이제 대화를 했는지 알면은 사람별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계에서 그 문서들을 봤던 어떤 기억들이 있으면은 미팅에서 이렇게 찾는 거 이게 이제 훨씬 더 검색하고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위에 연관되어진 여러 파일들도 같이 또 열어볼 수 있고요 멋진 계약인 거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 리전에는 아직 안 들어와서 이제 공개를 안 해서 못 보고 있는데 피드도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피드 그러면은 뭐 트위터 라든가 페이스북에 여기 뜨는 걸 피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피드는 뭐가 뜨냐 하면은 우리 회의 같은 거 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회의 그 아침마다 이제 피드를 열면은 오늘 회의가 뭐 있는지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이제 조인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요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다 뭔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소식 알림을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피드에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거 같아요 Teams가 가장 중심에 있나요? 통합의 중심에 있는 게 팀즈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팀즈 자체에 대한 세션도 지금 너무 많고요 발전 속도도 너무 빨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많지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작업하는데 능률이 올라오는 건 또 당연하겠죠 이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팀즈에 45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이 도입됐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거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테마별 키노트 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요 키노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몇 가지 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디테일하게 새로 들어간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개별 서비스 하나하나를 간단 간단하게 설명할 거에요 이게 나중에 그 세션 뭐 디멘드 세션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w, collaborating on documents in a meeting has been a fairly passive one-sided experience Excel live transfer 이게 엑셀라이브라고 해서 그 우리가 팀즈 지금 팀즈 회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엑셀을 이제 불러올 때 뭐 여기 이제 엑셀을 설치한 신문들이 있지만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엑셀을 설치 안 해도 엑셀을 이제 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막 수정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팀즈 라이브 쉐어는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팀즈 라이브 쉐어는 제가 또 뭐 한 저번에 미드업이 한 게 있어서 한 시간짜리로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공동 작업한 게 이것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멋있던 것 같아요 루프가 이제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 M365 서비스에요 루프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루프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These components show up in their workflow, and are always up to date, regardless of what device they connect with, or the app that they're using, whether that's co-authoring in a team's chat. 이걸 잘 보시면, 아까 루프 구성 요소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 여기 보면 팀즈잖아요. 팀즈 채팅에서 지금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사용을,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각자가 필요한 것들 고치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복사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팀즈에 여기에서 복사한 글을 아웃룩에 이렇게 붙여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워더에서도 그렇고, 화이트보더에서도 각자 지금 필요한 그 서비스에서 지금 루프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와 가지고 작업을 실시간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고치는 게 다른 쪽에서도 동시에 고쳐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접속한 팀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각자 원하는 곳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누구는 메일을 보내야 된다 하면은 정리된 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불러와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서 끝나면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 이제 보통 팀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막 대화들만 하고 이제 이렇게 섞여서 올라오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은 팝업 떼어서 일단은 띄운 다음에, 뭐 해결한 다음에 또 끄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팀즈에, 여기 팀즈, 여기 있죠. 팀즈에 들어오는 하나하나 채널이라고 하잖아. 이 채널 채널이 지금 콘도스도 있고, 알파인 스킨 아우스도 있고, 뭐 마진, 머지, 트리플, 뭐 여하튼 이런 어떤 거 각각의 채널, 채널의 특징이 이렇게 너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까지 이유를 했는데, 근데 이 다음 거 보시면 정말 또 놀래요. 핀하죠. 여기 핀하면 여기에 핀했던 것들이 여기에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것들이 뭐 새롭게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고 했을 때도 핀한 것들만 따로 여기 오른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채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거 안에 들어가서 막 열어보고 뭐 사용자 찾아보고 이런 데 여기에 이제 다 보이도록 이랬고 또 공유해 둔 화면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채널에 맞게 이렇게 위에 이제 화면 같은 거 띄어주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 여기 딱 들어왔어요. 요 첫 화면만 봐도 이 채널이 뭐 하는 화면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요런 어떤 특징들 개선사항인 것 같아요. 팀즈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상단에 요 밑 옆에 여기 보면은 여기 공유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팀즈 커넥터 요거 이용해서 우리 테넌트가 아닌 그 외부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제 요걸 해서 공유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가 이번에 가장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달리 2라고 해서 말만 하면은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 요게 이제 MSS에 공식 서비스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클립챔프라고 해서 동영상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립챔프라시스는 지금부터는 좀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거에요. 그와 관련된 여러 앱들입니다. 앱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 정리한 것도 있고 비바 세일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랑 믿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바 세일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비바 세일저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팀즈에서 작업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보셨냐 그러면은 아웃룩에서 아웃룩 오른쪽에 비바 세일저가 있는 그곳에서 세일저 포스 라든지 아니면 다이나믹 365와의 어떤 그 데이터 입력을 이렇게 뭐 여기에서 고치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자동으로 다 이제 싱크 돼서 굳혀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중간 요 서비스가 비바 세일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쭉 하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얘기했지만 그쪽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고도 바로 연동되나 이런 멋진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연결고리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서비스 거든요 그러니까 SAP 그 하나가 클라우드 SAP의 그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여러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뭐 적용한 카드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수정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SAP에 있는 데이터들 중요 데이터들을 이제 팀즈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요거는 커넥터 이런 걸 아마 프리미엄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될 거에요 저도 근데 이제 세입 자체를 제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임시계정으로 조금씩 이제 사용해 보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게 개별 사용자한테 이제 거의 딱 맞춤화가 돼 있어 가지고 뭐 계정을 줘도 제가 뭐 테스트해 볼 게 잘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이게 되게 좀 세입이 좀 복잡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뭐 제가 예를 들어 세입을 별로 안 배운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부분 고치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어프로프 하고 올리죠 이러면 되게 편리할 거 같아요 여기는 서비스 나오라는 또 다른 회사 서비스거든요 이 회사 서비스에다가 여기 팀즈 하상회의 콜하는 요거 기능을 갖추는 거 같아요 여기 서비스 now has integrated Teams meeting's functionality in their native app to streamline work flows but building collaborative apps isn't just for professional developers that's why we announced cards for power apps a new low-code way to design and deliver micro apps 조금 전에 봤는 뭐 서비스 나오라든가 아니면 SAP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간단하게 뭔가 그 팀즈에서 협업 앱을 만들고 싶다 조그만 것들 그것을 때 파워 앱스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 파워 앱스 여기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요 회사가 되게 많이 언급되는 요 회사에요 최근에 보면은 디그리즈 오브 뭐 디그리즈 오브 뭐 뭐 아예 또 회사 이름이 좀 그랬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분이 이제 학생인데 이제 학생의 이제 리더 비즈 서비스 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 이제 점수 평가에서 이분에게 뭐 장학금 뭐 직업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 인데 요렇게 이제 만든 거죠 간단하게 아까 뭐 하나 뭐 SAP 이런 거 보셨지만 이런 요렇게 이제 모양을 내 가지고 여기 뭐 점수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드밴스도 뭐 디테일도 보고 요런 것들 이제 쉽게 이제 우리 비개발자들도 이제 요런 거 이제 만들 수 있다 만들어서 이제 팀들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렉클리 인사이 팀스 윗에 커스터마이저블 유아이 윗 카드 애니원 캔 브리 인터액티프 콘텐츠 몰티플 앱플리케이션 앤 플랫폼 인투어 싱글 인터페이스 인팀 차 수유의 팀 캔 시어 오더 렐벤 데이터 워우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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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작업 할 때 어 이야기 그 아이디어 같은 거 나눌 때 포스트잇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만약 디지털화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색깔 넣고 그 다음 아이디어 요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붙이고 우선순위 만들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팀즈 안에 포스트잇 앱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만드는 솔루션을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요런 것들을 진짜 하이트보드 실물 하이트보드에서 작업하면은 물론 이제 뭔가 손맛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디지털화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갖고 와가 빙이라든지 기피자 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또 붙이고 설명을 더 이제 강간하게 만드는 요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회의실 없는 다른 접속자들 또 같이 요걸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요런 것들 이제 실물로 같으면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거 빼고 뭐 오른쪽에 있는 중앙색 몇 번 채 있는 걸 뭐 이제 뭐 후순위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힘들잖아요 온라인에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워우 대단해요 그쵸 옛날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이상했잖아요 누구는 참석했고 누구는 참석 안 하고 있으면 아 이걸로 또 정리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 회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우리가 다른 뭐 비바셀즈라든가 다른 데서 봤던 그 리캡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이제 팀즈 프리미엄의 리캡 기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요 미팅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데 리캡은 그 개인 비서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회의 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누가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반적인 요거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하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리캡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 버전에서는 아직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아직은 한국 레전에서는 적용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한 번 보셔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는 요거거든요 어젠 더 미팅 노트스 요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비바셀즈라든가 다른 데들에 적용된 것 보면은 이런 것들이 헤이에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든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감정은 듣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동 생성되는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요약을 했는지 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크 뭐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런 게 또 나중에 그 루프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연동되어져서 또 자동으로 또 되고 또 이런 거 복사해서 다른 데도 또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 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은 하고 계시겠죠 저도 생각하는데 왜 생각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헤이에 나왔던 테스크를 아마 입력을 해서 할당하고 요런 기능들을 좀 쉽게 하도록 일단 넣은 것 같은데 요렇게 할당해서 하면 또 좋은 게 여기에 헤이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그러고 요거에 누군가를 할당시켜 놓으면 그 사람하고 또 날짜 정해 놓으면 기한 뭐 기한 정해 놓으면 회의실이 정해지나요 뭐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회의에 못 들어가더라도 근데 저를 언급한 고 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뭐 떠난 시점이라든가 뭐 중요한 그런 어떤 나와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덟이 제 목소리나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골뱅이 뭐 이런 걸로 멘션 했다든지 요렇게 하는 것 저도 아직 사용 안 하나 봐 그래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느낌의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팀즈였고 이제 비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바도 최근에 1년 사이에 서비스들이 엄청 늘어버렸어요 하나하나가 덩치가 좀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비바 이번에 보니까 MS MVP도 비바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MVP 영역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비바를 계속 키우시는 것 같아요 베스트 비바 helps every employee excel We're extending Viva with tailored solutions to meet unique role specific needs that vary by job function Viva sales now broadly available provide sellers with a unified view of their activities bringing real-time CRM 데이터 directly into their customers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바 세일죠 실시간 CRM 데이터를 팀즈하고 알루 간에 복사하고도 서로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 ... ...interactions in teams and outlook Viva helps employees across every role and function thrive and new capabilities in Viva help align everyone in the organization around the most impactful work to drive business outcomes Let's roll the video In a hybrid work world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your people have the support and tools to thrive Microsoft Viva is the employee experience platform that helps everyone be their best from anywhere Viva connects each person from the front line to the CEO with the tools and information they need when and where they need them It binds each employee to your company mission and its culture with a focus on goal setting and alignment I'm going to see you I'm going to see you I'm going to see you 우리로 치면 목표죠 개인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아보는 이런 건데 근데 이러면 우리를 쫄려고 만든 거냐 근데 어떻게 보면 각자 회사에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기여 이런 것들이 전체 큰 그림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이 있게 행사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꼭 뭐 나한테 억압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약 도구 이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미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반대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So everyone sees how their work impacts the bigger picture Viva is built into apps like Microsoft Teams and Outlook So it's integrated in the flow of your work That includes learning From completing online courses To organizational knowledge All at your fingertips To be their best Microsoft Viva Where people thrive We recently announced three additional Viva applications 발표한 이 세 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Let's take a look Viva Goals is a goal setting An OKR management solution Designed to bring clarity and alignment to your team And drive results You can create OKRs Make check-ins And discuss progress directly in teams Viva Goals has over 30 integrations with tools Like Power BI Azure DevOps and Planner Automating updates And keeping OKRs right in the flow of work With one central hub for OKRs in Viva Goals Your employees understand their why and see how they fit into the bigger picture A... 이 점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 개인별로 해야 될 어떤 목표치가 있지만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 큰 그림에 자기가 어떻게 부합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집중도가 높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일의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산성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위험한 수거가 있는 것들을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Viva Goals가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Viva Goals This helps surface issues earlier than traditional review cycles It also provides a detailed, anonymous report along with actionable recommendations to help managers with next steps Viva Amplify helps leaders and managers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with employees You can create and publish internal communications campaigns right in Viva and reach your audience across multiple channels on Teams, in email, and in Viva The Campaign Hub gives you metrics to understand and track message impact enabling you to improve over time We are so excited about the promise of Viva to help employees thrive But it's not enough to just have a digital HQ To keep people connected in hybrid work leaders need to focus on rebuilding social capital digitally and in person Overwhelmingly, people come into the office for each other But how do you know when to come in? Who else will be there? We are creating a new category, the connected workplace and launching a new product to address these unique challenges in hybrid work Introducing Microsoft Places People are what give a space meaning and identity In essence, people make a space a place Microsoft Places helps everyone understand who will be in the office when where people are sitting what meetings to attend in person and how to book space on the days your team is already planning to come in It's a big step forward to help leaders and organizations understand how people are using the office and ultimately optimize their real estate investments And third party partners can build and integrate new and existing solutions on top of Microsoft Places Let's take a look New ways of work New ways of work holds so much promise The connection and energy of engaging with co-workers in the office combined with the ease and flexibility of working remotely The new ways of work create new challenges Because while we have evolved, our workplaces have not My mom, I got my dog. My mom, I got my mom' mom. Oh my god, I got one. I got to see the balance lots of stuff Babies But change brings opportunity I got to see what happens I got to see what leads to the person to approach the roller coaster But change brings opportunity Like I want to get your Finanz Prioritizing your time Maximizing in-person connection And fostering a workplace of interaction and serendipity Opportunity for technology that evolves alongside us And helps create places that support new ways of working A new solution that helps reshape the office experience with intelligent technology A new solution that optimizes where you work To be more dynamic and sustainable 예전에 한 2-3년 전에 그 챗봇으로 헤이실 잡는 그 기능이 이제 할 거다 라고 얘기 나왔을 때 정말 보고 놀랬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플레이스에서 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는 뭐 M365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알룩에 뭐 여기다 일정 잡는 거라든지 뭐 팀즈 아까 비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있어요 그 다른 동영상에 보면은 우리가 팀즈에서 자기가 어떤 요일에 사무실에 나와서 일할 건지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통합 되면서 플레이스에서 이제 사무실 그 헤이실 잡는 거라든지 이런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이제 좀 자동화 뭐 추천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뭐 시간대 뭐 장소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우리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알게 될 하고 싶은데 미카소 플레이스 전체 장소 맥주 기상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가 360도 카메라인 것 같거든요.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이고 지금 이 네 분 얼굴들 잘게 봐서 이 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360도 카메라 때문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이런 카메라를 안 쓰면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이 장면만 이제 한 화면에 보여질 거잖아요. 각자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각자 표정을 알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같은 사무실에서도 이 카메라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멋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온라인에 있는 사람하고 이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 이 네 사람이 각각 이제 분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이 카메라가 추적해서 이 하이트보드가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것도 추적해서 보여줘요. 여기 보면 이 컨퍼런스 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팀즈에 접속한 사람 원격으로 여기 보이죠. 이 분이 지금 일어서려고 해요. 네. 네, 거의 중요하다고. As Teams has become pervasive for collaboration, we're expanding Teams to more hardware types. So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Cisco is now a Teams Room Devices Partner, running the Teams Room on Android client natively on their Room system. We expect the first wave of devices to run on Teams Rooms in early 2023. Our data shows that 51% of Gen Z envisions working on the Metaverse in the next two years. And just yesterday, we announced with Meta that we're bringing Teams' immersive meeting experiences to Quest. So you can connect, share, and collaborate in VR as though you're there together in person. Today I'm thrilled to also announce the private preview of Mesh Avatars in Microsoft Teams globally. Now you can create custom Avatars to... oh, I've been thinking about it. oh, I've been thinking about it. I was the last day of MS Sprite, Ignite Sprite, I've been thinking about it. I was very close to you. And then after that session, 에서 이제 이건보 기사님이 그 팀원 들하고 보여주는 것들 한번 이제 요 시연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오 놀라워요 우리 보다 이제 백그라운드 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 아직 한국 버전 에서는 아직 안 된가 되 저는 이게 적용이 아직 안 돼 있더라구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게서 만들어서 오면 와 요거 크레이트 모아를 눌러서 만든 것 같군요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 막 이제 손도 흔들고 뭐 다양한 뭐 깜짝한 표정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 표현을 잘 해 주더라 고 실시간으로 아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바타가 자기 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아 좀 많이 다르고 이러면 아 익숙해질 때까지 뭔가 좀 업색하면 있겠죠 아 우리를 닮은 아바타를 만드는 음 기술도 곧 조만간 나오겠죠 우리가 사진 찍으면 그게 아바타 처럼 보이도록 해 가지고 아니면 아 아바타는 좀 다르게 다르게 가는 게 좋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represent yourself and meetings without ever having to turn on the camera finally let's talk about cloud pc with windows 11 we redesigned the operating system from the client to the cloud for hybrid work windows 365 is a new end user computing paradigm built for the digitally connected distributed workforce windows 365 allows you to easily set up a pc in the cloud and then stream the full windows experience that's all your apps settings and content to any device think about that with the new windows 365 app i can leave the office go home launch windows 365 for my taskbar and pick up right where i left off and soon you'll be able to use windows 365 for shift and part-time employees who only need a cloud pc for part of their work day check out panos panes session for more on the next era of the windows pc i want to close where i started we believe energized empowered employees are the key to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 for every organization we built microsoft 365 teams and viva to help people thrive however whenever whenever 처음에 이야기 했던 거죠 microsoft 365 teams and viva 각각의 서로 들어온 서비스들을 이제 가지고 전반적으로 협업이라든지 일을 더 잘 할 수 있나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의 선순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and wherever they work together i'm confident we'll create a better way to work for everyone thank you 예 보셨죠 꽤 이제 많은 세션 들과 뭐 뭐 퀴노트 들이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 저도 이제 이번 미드업은 파워플랫폼 위주로 해서 지금 유튜브도 주로 이제 파워플랫폼 관련되어 가지고 찍어서 이제 뭐 어 우리 그 미드업 했던 장면들 이제 오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 m365 라든지 다른 주요 서비스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같아요 그 파워플랫폼을 좀 잘 하시려면 그래서 좀 기초 되는 내용들 뭐 아님 주요 내용들 위주의 어떤 키노트 라든가 아니면 핵심되는 내용들은 뭐 m365 라고 하더라도 영역에 관계없이 앞으로 또 이건 이거 나이트 애프터 파티가 끝나더라도 제가 어 공부한다는 그 생각으로 번역을 조금 한 다음에 여러분 한테 약간씩 요렇게 코멘트를 해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기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